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많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러웠네. 뚜루뚜루. 혜리, 나래 언니 옆에 무조건 앉고 싶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 어머 세상에 로제 씨가 돋보이는 자리를 안 해. 이 자리가 괜찮겠죠. 괜찮지. 버터전, 버터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응답하라를 너무 재미있게 봤어가지고. 꼭 뵙고 싶었고. 진짜 재미있지. 또 저희 엄마가 또 딸이. 엄마야. 아니 아니 팬이에요. 엄마가 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꼭 친해져서 오라고 해서. 근데 저도 평생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고마워요. 준비되셨어요? 바로 들어가요. 잠깐만요. 로제 친구 너무 떨어요. 손이 떨려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국가를 너무 먹고 싶어요. 자 괜찮아 로제 편하게. 시험이 아니니까. 살짝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아니 아니 편하게 편하게. 블록비의 헐 뮤직. 듣자 쓰자. 너무 신나. 진짜 신나야. 진짜 신나야. 이거 진짜 신나야. 이거 진짜 신나야.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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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곤 전부 평범해 잘 들어 나와! 잘 들어! 디액션 좋은데? 잠깐만 깜짝 놀랐어, 키 지금 아, 근데 너무 빠르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빨라 근데 나도 이 정도 들릴 정도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각자 들은 거랑 조합하면 될 것 같아 신나셨어, 파스파드 큰일 났네 오픈! 나 같은 자식들아, 머릿속이 띵하고 어지러워 나 같은 자식들아, 머릿속이 띵하고 비슷한 부분 많이 들었어요 로제 시랑 지금 똑같아요 로제 비슷해요 로제 비슷해요 오픈! 투이 자식들아 투이 자식들아 투이 자식들아 투이 자식들아 왜 이렇게 예뻐? 하트 투이 자식들아 투이 자식들아, 그리고 뒤통수, 그 다음에 띵하고 어지러워 띵하고 어지러워 띵하고 어지러워 목소리 좋다 그러면 우리 로제가 한번 가서 로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걸 불러야 돼 망치로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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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망치로 블랙핑크 블랙핑크 메인보컬인데 로제 로제 강랭이 그거 빼먹는 거 아닙니다 띵용이요 네 그거 다 자 용기였어 쓰면서 이렇게 주정질리를 하라고 아니 나도 놀란 게 너무 자연스럽게 한 20회 같이 한 친구처럼 다 한다고 나는 사랑해 내가 하는 거 같아 밑에 줄에 4 4줄 써야 되니까 글자가 점점 작아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여기서 자식들 이 안에 못쓰면 탈락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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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룰이 있는데 룰이 어딨어요? 신두영 씨 얘기한 것처럼 글씨가 오바되면 탈락이에요 갑자기 다 가졌어요 됐다 왜 박수를 했지? 아니 뭐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제 정답 불러주세요 주위에 늑뜸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 주위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릿속이 띵하고 어찌로워 띵하고 어찌로워 깔끔하다 목소리 너무 예쁘다 깔끔하게 그냥 하늘 씨가 목소리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네 과연 목소리만큼이나 이 정답도 확실하게 맞힐지 아이고 첫 번째 결과 팔팔 끓여주세요 정말 보여주세요 실패 실패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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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진짜 충격인데? 뭐짓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패가 나왔습니다 의상은 글로리의 호텔인데 국밥 드시니까 정감이 있네요 네 정감이 있어요 로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눈물 나요 눈물 나요 로제 국밥 먹다가 울어 진짜 울어요 맛있어? 맛있으면 울어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진짜 맛있으면 운대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 태국 갔을 때 숲 좀 먹더니 너무 싱싱하다고 울었어요 아이고야 흘명이 너무 좋네 기수가 인터뷰 때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욕을 노리고 나왔대요 간식타임 자 우리 불핑이들이 기다렸던 간식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간식 봤어요? 메뉴들 방송에서는 봤는데 어차피 한 명만 못 먹잖아요 그렇죠 정확하네 로제일 것 같아요 로제일 것 같아요 안돼 저는 괜찮은 거죠 호주에서 왔으니까 잘 보러 같이 볼 때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좋다고 일단은 이 메뉴 나오면 아마 신부욕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는데요 메뉴 보러 신부욕이 끝내주죠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마주쳐 마주쳐 귀여워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아이고야 탓 엄청 좋아 귀엽게 생겼잖아 탓방 느낌 진짜 전화하니 제가 전부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함께 터imate 126만 원 아이고 아이고 할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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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켜고 있네 아이고 잘키고 날네 아이고 잘키고 날네 잘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형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을 형의 특사분. 만개떡 납시요. 마실 거 있다, 마실 거 있다. 마실 게 있어요? 마실 거요? 있습니다. 잠시만요. 주모, 마실 거 주십시오. 식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혜도 그냥 식혜가 아니라 얼음을 동동... 흔한 식혜. 이놈들 잘 보거라. 왜 이렇게 구수해요, 왕님. 만개떡을 먹으네. 입안에서 자꾸만 향이 안 되고 만개하는 거. 아니, 우리 로제가 너구리 형사 흉내난 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네, 보고 싶어요. 로제라고 했나? 지수가 만개를 먹었으니 로제도 얼른 먹어보게. 제가 왠한 말을 했구만. 진짜. 이번에는 비교적 정말 최신 드라마고 많이들 봤고. 그리고 예능에서도 이 캐릭터를 많이 따라했었고요. 뭐지? 딱 보면, 아! 이거다. 떠오릅니다. 3, 2, 1, 2.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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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준 씨! 도민준 씨! 도민준 씨! 우와! 로제 됐어! 로제 됐어! 로제 됐어! 로제! 로제가 해냈어! 도민준 씨! 도민준 씨! 울어, 울어, 울어. 저 나와도 되는 거예요? 나와도 되죠. 로제 하나 골라요. 나는 진짜 드라마 한 장면인 줄 알았어. 도민준 씨! 도민준 씨! 도민준 씨! 도민준 씨! 제가 시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 말 찐네. 도민준 씨, 실례예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로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한번 먹어봐.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속삭였어. 진짜 맛있어요. 그래, 좀 봐주자. 귀요미를. 아이고야. 먹으면 되나요?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드디어... 하지만... 근데 저 양 올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천천히는 순수하고, 귀엽고, 예쁘고, 착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느낌으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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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정확히 봤는데, 좀 드실래? 요로 당겼네. 좀 드릴까요? 이렇게. 드릴까요? 드릴까요? 네. 맛있어, 근데. 쫄깃쫄깃. 치킨 먹듯이. 이제 여러분의 개인기를 보내주시면, 게스트분들의 개인기나 하면 제가 잠시 후에 유료 서비스로.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딱 그랬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뿜뿜바, 뿜뿜바. 오빠! 뿜뿜바, 뿜뿜바.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대박이야. 우리 노래가 생각났어요. 오빠야에서 뿜뿜바바로 가잖아요. 야, 이거. 아이스크림 광고라면 딱이다, 뿜바. 아, 최고네. 마음에 드셨나 보네. 뿜바야. 최고야. 오빠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거 모닝콜로 써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로제님. 지수 로제. 자, 먼저 우리 직계가족이 된 우리 주황이 엄마신데. 놀토 즐기는 두 가지 노하우를 파악을 했다고, 심층 연구 연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놀토는 헝그리 정신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을 때랑 좀 해이해질 때랑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애티튜드. 그럼 아무래도 첫 번째 노래가 좀 더. 네. 득점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엄청 배고파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복 상태에 왔다. 두 번째 심층 연구는 놀토는 영어다. 저희와는 좀 맞지 않은 연구 결과가. 영어다. 제가 이렇게 가사 중에 가끔씩 영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TV 보면서 느낀 게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가사는. 그래서 영어 가사가 있으면 제가 그걸 열심히 잘. 영어 기치네. 괜찮네. 영어 기치해주면 든든하지. 저희 그때. 네. 동현 오빠가 시너지 맞춘 거 거의 한 시간 걸렸잖아요 거의. 맞아 시너지. 우리 전체가 영어가 약해요. 영어를 몰라. 시너지를 한 시간 동안. 맞아 맞아. 오늘 영어 가사는 다 로제한테 맡기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영어만. 바다가. 입 속에 바다가. 숨가득. 예쁘다. 네 로제 씨의 원샵과 함께. 음식의 소개가 됐습니다. 잘한다 세 번 나오니까. 입 속에 바다가. 숨가득.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라스트 천. 통장돼. 통장돼. 뮤직. crucl package. fund장돼. 굽자. tasks. 프라 поех. thứ 3의 movie. 은근 roadmap 거라고 들리는데 왜 이렇게... 함드로써! 거리라고 들리는데 왜 이렇게? 고고 거린데 꿋꿋고 꿋꿋고 아니야 꿋꿋? 꿋꿋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는 무조건 맞는거 맞아 고가 무조건 맞아 근데 모두 쏟다니 저는 고가 맞지 아니 고고 거린데 거를 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또로 들린거야 어떻게 된다고요? 거를 거를 김장훈이 김장훈? 김장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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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훈 씨! 김장훈 씨 김장훈 씨 아니에요! 김장훈 씨 아니에요! 나 원래 어려워! 김장훈 씨 아니에요! 고고고는 진짜 웃겨 나 머리 아파서 난 모르겠어 난 패스 아니요 그냥 하나 아니야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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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걸걸걸걸! 자! 고고고! 자! 저걸로가! 고고고! 로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로제! 고고고고는? 그럴 거면? 껄껄껄고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 고고고로 하던 거지 모두 전에 고였어요 저 듣기에 고 모두 쏟아내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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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진전하시고 고고고! 두 분만 지금 신났거든요 로제 준비됐나요? 고기서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하나? 너 뚜둑뚜두두 3개 해놔! 뚜둑뚜두 3개 해놔! 안 돼! 뚜둑뚜둘 3개 해놔! 뚜둑뚜두 2개! 자 갑니다 여러분 로제의 음악 세계에 빠져보시죠 정답 불러주세요 후회하기 싫으니까 엔닝 상관없으니까 고고고 모두 쏟아내 너 예스 넌 모두 비원해 과연 잘한다 주세요 로제! 로제 스톱! 로제 먼저 있어요 박본 선배님의 You&I 아, 맞다 정답! You&I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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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박이다 You&I together You&I together You&I together You&I together 무슨 노래야? 음... 합격을 달라고 그래? 네. 불러! 추세요! 오 오빠 노래 불러줘요 발라드, 블루스, R&D, 댄스 널 위해 널... 널 위해 뭘 못해 자, 작곡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음을 좀 정확히 문세현 씨, 멜로디를. 오 오빠 노래 불러줘요 올라갔다가 내려봐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원, 투, 스트리트, 포! 오 오빠 널 위해... 아, 죄송합니다. 기본이 안 돼, 친구구만. 가르쳐요, 빨리.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오 오빠 노래 불러줘요 이렇게. 오 오빠 노래 불러줘요 그 다음. 발라드, 블루스, R&B, 댄서 위에 뭘 못해 손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뭐 군내에서만 놀 것 같아요. 월드 스타가 된다니. 작은 공트 하나 했어요. 마지막에 열심히 하네. 아주 보기가 좋구나. 결과! 그래. 보여주세요! 결과는? 맞겠지. 맞아, 맞아. 이거 안 맞으면 진짜. 결과! 그렇습니다. 채널! 스토넘입니다. 채널! 스토넘입니다. 채널! 스토넘입니다. 스토넘입니다. 맛있어. 하얀 소스도 진짜 맛있네. 하얀 소스도법 projection 그렇컬 іль